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집안의 돈복을 가득한 길, 고추씨가 주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효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부정을 풀 때 그 쑥과 함께 꼭 들어있는 게 바로 이 고추이기도 한데요. 그래서 우리는 그 고추가 그 부정을 푸는데 아주 그 욕이 나다는 건 그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이 고추가 그 풍수에서는 부와 번영을 또 크게 불러들이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과일 중에 그 태양에너지의 그 집약이 고스란히 그 배어있는 게 그 오렌지라면 기타 그 작물 중에는 바로 이 고추가 태양에너지 그 산실의 표본입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그 가정의 돈복과 또 최종적인 그 안정을 크게 그 불러온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고추씨를 조금 받아서요. 이걸 그 주방 창턱에 또는 그 창턱에 여의치 않다면 주방의 그 적당한 곳 그 한 곳을 정해서요. 그곳에 그 접시에 담아서 올려주시면 또 풍수방법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. 그런 상태에서 그 돈복을 크게 그 끌어당기는 그 풍수효과의 그 꿀단지 역할이 되어줍니다. 이렇게 놓아둔 그 고추씨는 집안의 그 활력과 또 에너지를 크게 그 자극을 하게 됩니다. 돈복의 끌어당김에 또 아주 그 최고가 됩니다. 고추를 우리가 그 단지 부정이나 또 악령을 또 쳐내는 용도로만 또 사용을 한다면 이 속에 그 진국같이 담겨있는 그 더 큰 신성한 그 효과를 우리는 또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고추씨는 또 이 속에 좀 더 그 신성스러운 의미가 또 담기게 됩니다. 또씨가 되면 그 속에는 더 근본적이고 또 근원적인 그 뿌리를 암시하게 되니까요. 해롭고 부정적인 것들을 그 차단해주는 그 보호특성을 이 씨는 갖습니다. 그래서 그 일종의 보호장벽의 그 외투라면 또 고추씨의 그 내면에는 또 가장 생산적인 그 활력을 적용해주는 그 힘이 있습니다. 그 힘의 그 요수의 그 근간이 바로 그 신성함에서 나온다는 설명입니다. 새끼를 꼬아서 그 치던 금줄에 예전에 그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그 수덩이와 함께 고추를 꼬자러 왔었는데요. 우리의 그 전통 또 전래문화 속에 이런 그 관습에서도 보이는 그 대목입니다. 이 고추의 그 상징에는 사내아이라는 그런 암수도 들어있지만 집안의 그 신성스러운 그 양기의 그 출현을 암시하는 그런 그 신성함의 그 의미부여가 또 이 속에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고추씨를 조금 준비를 해서 오행 그 화라고 하는 그 풀의 중심구역인 그 주방 가까이에 두시게 되면 그때는 또 집안으로 돈복 터지는 그 활력을 크게 그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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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